아 안되네 안녕 준비 안녕 안녕 해보세요 저걸 오늘 라이브 봤어요? 라이브 봤어요 라이브 봤어요? 안녕 잠금이지 라이브 봤어 봤어 전 또 이동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 중에 잠깐 켰어요 오늘 아까 라이브 끝나고 녹음을 좀 하고 연습을 좀 하고 네 그런 스케줄이었죠 아무튼 이번 활동 첫 주니까 이제 시작한 거니까 뭐가 좀 많긴 합니다 재미있게 해봐야죠 재밌게 해봐야죠 엥 엥 엥 좋지 노래 좋게 만들려고 열심히 했어요 신곡 낸 기분이 어때 네 아 좀 뭔가 생각을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신곡이 그래도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 라방하고 저녁 먹었어 그 전에 먹었어요 저녁 고기 먹었어요 신곡 너무 좋아요 신곡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이제 라디오랑 이런 스케줄도 있고 아직도 유튜브 컨텐츠 나갈 것도 많고 되게 많이 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촬영 재밌었냐고요? 그 어쨌든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이런 뜬금없는 느낌의 뮤직비디오 약간 음 우리 옛날에 샤이니로 활동하면서 어 메리투더 뮤직할 때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기분이 응? 뭐라고? 완전 바빴겠다 네 조금 요즘에는 바빠요 수록곡도 아마 음악방송 나가서 할텐데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저는 좀 더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 중입니다 앨범 저는 앨범 있는데 헤이 저는 앨범이 지금 꺼내기가 힘들어서 이것만 꺼내서 보여줄게요 이것만 꺼내서 보여줄게요 얘는 디지텍이고 앨범이 나는 3개 다 읽지롱 해야지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좋아、デカwait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정말로 말아야 앨범이ㅋㅋㅋ 앨범이 때가 자랑 나는 앨범이지 근데 아마 좀 있으면 배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실물 앨범이 나왔고 금방 배송되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어쨌든 노래하는데 좀 잘해보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팬사인회 공제도 나갔죠 팬사인회 공제도 나갔어요 대면 팬사인회를 한다고 해요 이번에 팀에서 우리 매니지먼트 팀에서 비대면에서 대면 팬사인회 한다고 하길래 일단 다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짜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멀지 않은 미래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 하는 것도 아마 있을 거니까 일단 17, 20, 23, 24, 30 5월 1일 이 정도까지 있네요 좋아요 이제 많이많이 만나기로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눈이 좀 빨간가?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요 잠깐이었지만 라이브를 켜게 되었고요 종종 라이브 켤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잘 때 잠 잘 자고요 예쁜 꿈 꾸시고 저는 다른 걸 좀 더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대박 네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네데데데데데데데 감사합니다.